주가 이쁜 그런 곳을 예약 아니요 이거는 물발마 이 친구들이 도움을 안 주네 또 뭐해? 하하하 안녕하세요 개샘마리 집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김포에 있는 문수골이라는 캠핑장을 갈거에요 거기 호수뷰가 예술이에요 저희가 평일에 캠핑을 다니는데 원래 평일에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캠핑장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좀 있더라구요 완전 A급 명당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차지를 못했어요 아쉽게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뷰가 이쁜 그런곳을 예약 하하하 그런곳을 예약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마워 한번 빨리 가볼게요 지금 요티는 밖에 사람들이 좀 왔다갔다해요 옆에서 지금 시비 털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하하하 아기다 되게 이쁘다 아 멋진 것 봐 아 여기 애들은 다 와 우리가 키우는 줄 알아 고양이야 뭐야 간택당했어 이거 완전 아기다 아기들도 많아 어 여기 고양이들의 성지예요 알았어 일로와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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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오늘 닭도리탕이라 얘네 줄게 없는데 얘네 어떡하냐 오늘 우리 먹을게 없어 애기도 간식을 챙겼어 여보 양갱 있는 거? 아 간식 밥만 챙겼다 맞다 아 양갱 있는 거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양갱 안 챙겼어? 어 안 챙겼다 이게 강아지야 완전 얘는 응 만질해 막 머리 이렇게 밀어 부가티처럼 느낌이 부가티랑 비슷해 조금만 해가지고 친구야 되게 이쁘게 생겼다 귀여워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가만있냐 만지라고 들이대 아 그래 애기야 완전 아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다 얘 애기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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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아니 애교쟁이네 이쁜 많이 받았네 이쁜 많이 받았다 되게 귀엽다 우리 집 갈래?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 일어나 뱉트 아쿠아 Suppendi 아쿠아 이빨 oming 앙 아쿠아 엥 아쿠아 ваши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 펜히터 오늘은 드디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날씨가 쌀쌀하네요. 밖에 뷰가 너무 예뻐요. 진짜. 여기서 밥 먹으면 꿀맛이겠어요. 누나껀데? 응. 내꺼야. 넌 먹고 왔잖아. 누나는 못 먹었어. 응? 맛있다. 지금 2시 반에 첫 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. 계란이가 있는데. 이게 뭐야? 그렇게 삶은 계란 한 개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. 저희가 할로윈이라서 나름 가랜드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이거 100% 수제입니다. 내가 만들었어. 집사가 한 땀 한 땀. 이렇게 가랜드 준비해가지고 할로윈 분위기를 내려고요. 귀엽지? 오늘 밤에는 좀 흔들어 제껴 볼게요. 한 땀 맞겠는데? 확실하니까 끙이래. 불가치 입을에 폭들어가 있어. 불가치 입을에 폭들어가 있어. 불가치 입을에 폭도가 있는데요. 저게 안 더 넣었어요. 포카티 이제! 사과잡게! 엉아리를 밟고 머리통을 다 밟았네 이거? 응. 혼들아 괜찮아? 추워. 바zuk 바zuk 떨어. 수 떨어? 히트 틀어졌나? 오우 비쥬얼한 느낌이 있어요 음 맛있다 아깝다 아 뜨거 되게 맛있다 아깝다 깼어 얘는 무슨 먹먹이가 좋아 산책 갈까? 산책? 산책? 산책 갈까? 이거 어떻게 된데? 이거 어떻게 된데? 이거 어떻게 된데? 얘들아 미안해 구라야 자 그냥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이거 이전 영상에서 요 펜히터를 저희가 샀어요 그거 후기를 남길래다가 그때 날이 너무 춥지가 않아서 반팔 입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라서 저희가 후기를 못 남겼는데 오늘은 지금 밖에가 되게 쌀쌀하거든요 비 오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경량 패딩을 밖에서 입을 정도로 추웠는데 그래서 오늘이 날이다 오늘은 후기를 남길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틀어놨거든요 틀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는 5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텐트 안을 들어왔는데 후끈해요 무슨 사우나 온 것 같아 처음에 이거 딱 켰을 때 7,1온도 하고 9도가 떴는데 희망온도 23도 해놓고 5분 나갔다 왔더니 지금 벌써 다 도달해가지고 아 23도네 따뜻해졌어요 처음에 9도 떴거든 맞아 맞아 이게 효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물론 한겨울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겨울은 아니라서 근데 이 정도면 한겨울에 괜찮을 것 같아 되게 금방 따뜻해져서 지금 에코 모드 돌렸거든요 맞아 심지어 에코로 돌렸는데도 반팔 입었는데도 지금 좀 더워요 오늘은 이거 펴놓고 한번 자보고 내일 이제 기름 얼마나 남았나 맞아 맞아 잠자는 사이에 기름도 안 떨어졌나 지난번에 꽉 채워놓고 못 썼으니까 맞아 그치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 에어컨도 사고 겨울에 히터도 샀거든요 사실 에어컨은 없는 거랑은 틀리긴 해 좋긴 좋은데 에어컨은 그 만족도가 막 엄청 텐트 안이 시원하고 춥진 않더라고요 사실 한여름에 집에서 트는 에어컨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맞아 그래서 에어컨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한 상중하로 따지면 중상 정도 왜냐면은 금액 대비 해가지고 없는 것보단 난데 와 여기 너무 시원하다 한여름에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거는 물발마 이 친구들이 도움을 안 주네 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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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 봐 두같이 고장 났어요 아 나 예뻐라 근데 이 펜히터는 한겨울에도 제가 볼 땐 반팔 입고 무난하게 지낼 것 같아요 저희가 텐트가 좀 크거든요 농협 텐트 12 짜리거든요 3m에 4m 에코 모드인데 지금 더워서 제가 반팔을 입어도 더운 정도라서 요거보다 큰 텐트 쓰시는 분들도 1200 사면 커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좀 더워요 저는 나는 좋아 제가 왜냐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후기를 찍었는데 그때 날이 좀 춥지 않아서 후기를 못 남겼거든요 지금은 반팔 차림으로 밖에 나가면은 한 5분만 있어도 바다발을 떨 정도로 춥긴 해요 근데 텐트 안에는 후끈해요 들어오니까 공기가 들려요 요거는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좀 금액이 사악해서 그렇지 추천은 드립니다 무이자 할부에 힘을 빌려서 아니요 추천은 드리면 안돼 벌지도 않은 돈 쓰면 안되니까 참고하십시오 근데 너무 좋다 네 틀리네 진짜 풋꾼하다 내 로망이 그거였잖아 한 겨울에 텐트 안에서 반팔 입고 있는 거 아직 한 겨울 아닌데 그건 그치 근데 그래도 로망칠은 했어요 이제 지금 23도 했으니까 온도 더 높이면 겨울에는 더 높이면 더 올 것 같아 한 겨울에는 더 추우니까 그치 에어컨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만 이 펜히터 캠핑 난로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겨울에 하실 거면 사실 지금도 10월인데 난로 없으면 많이 추울 것 같아 응 밖에서는 경량패딩이 모두 좀 바들바들 떨렸어 무기 그러더라고 캠핑하는 분들이 그 난로는 딱 한글날 꺼내서 쓰고 어린이날 집어넣는 거라고 다시 한글날 꺼내야 된다고 한글날이 언젠데? 10월 9일 아 근데 지난주는 그 정도 아니었어 응 근데 지난주는 날이 좋았어 근데 오늘은 추웠는데 와 저거 괜찮다 비 오고 나니까 기온이 똑 떨어져가지고 어제까지 비 왔잖아 심지어 지금 실내 온도가 1도 더 올라갔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? 맛있겠다 이거 고구마 옆집에서 주셨어요 제가 강아지가 시끄러워가지고 쫀득이랑 귤을 좀 드렸는데 더 큰 고구마를 주셨어요 간격이 좁아서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 오 잘 익었다 응 맛있겠다 숯불에 구운 고구마 기다려 얘들아 나 아직 입도 안 댔는데 얘들아 너보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신돌이 앉아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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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물어 신돌이 앉아 기다려 맛있겠다 잘 익었어 완전 맛있겠다 응 잘 익었어 이번에 아 내꺼야 음 맛있다 단고구마야 응 맛있다 난 단고구마 좋아하는데 응 나도 언니 응 너 뭐해? 신누아 어깨 뭐해? 아 잘 자 이제 아 잔다 먼저 술 먹고 자 그래 아 비게 임마 알겠어 너네 줄게 음 맛있다 우리 애기도 했다 이거 먹고 싶어서 요티야 요티야 보지도 않아 지금 요티 주세요 요티 주세요 해봐 주세요 똑바로 해야지 주세요 살짝 들었어 자 먹어 요리 빵 빵 빵 빵은 해야겠고 먹기도 해야겠고 부가띠 빵 안겠어 그냥 먹어 잘하면은 어떻게 보면 부가띠가 천재야 아무것도 안하니까 그냥 줘 제가 천재할 수도 있어 고구마 여기 다 들어있네 여기 고구마 다 먹었네 요티야 너 지금 배가 장난이 아니야 으흐흐흐흫 으흐흠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흫 으흐흫 으흐흫 흫흫흫 으흐흨 하흐흫 어쩌지 긴장 쪽기 입었어 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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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예산을 하지마 그래도